이제 공약 화보차렴 모델들 정이치 해 주실게요 그 저주인형 안 버렸니? 서울대 같은 거 트윗씨가 지칩니다 자 그렇게 계실 거예요 쭉 한 번 길게 다리 한 번 쭉 뻗으면 어때요?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고기만 해도 더워 이게 야간 모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셔야 해요 찍고 네 움직이면 귀신 됩니다 아 진짜? 다리 어디 갔어? 여기 옆으로 가서 옆으로 좀 넣을까요? 옆으로 넣었다고 다른 게 있나요? 하나 둘 셋 여러분 너무 추운 거예요 우리 지금? 이제 저희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화가 많이 났네 말이 안 돼 네네 헤딩 화보 이게 잘 나왔죠? 잘 나왔죠? 잠시만요 잠시만요 세 분 잠시만요 세 분 지금 리액션이 너무 다운됐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이런 곤란해요 입거리로 맞을 줄 알아요 그러면 분명 얘기했어요 아니 저 걸어가는 데서 무슨 리액션을 해야 돼 지금 어? 아 걸어간다 아 걸어간다 물에 빠지면 어떡해? 어 기준대로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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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화보예요? 네 화보예요 여기 이제 로고 박으면 화보 되는 거예요 그래 밑에다 꼭 박아주세요 여운파라고 화보 여운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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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